네 안녕하세요 버퍼웨이트 조정호 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버퍼 스위터 프로 버전 활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버퍼 스위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아카데미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카데미 했을 때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웹패킹 사이트를 구성하지 않아도 이 퀴즈처럼 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랩을 통해 가지고 이 버퍼 스위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버퍼 스위터에서 애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아카데미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쪽을 들어가셔서 아카데미를 클릭하시구요 아카데미에서 모든 랩들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계정은 지금 또 새로 만든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not solved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을 할 거냐면요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컨트롤 쪽에 있는 그러한 신뢰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조작한다 라고 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되구요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가입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력 사항들도 유지가 되고 문제들도 제대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랩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세스터 랩을 통해 가지고 클릭을 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접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설명하게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이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이던 커뮤니티 버전이던 이번 버전에서는 이제 프록시라고 하는 기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록시에서 오픈 브라우저로 여러분들이 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다른 브라우저에서 프록시를 설정해 가지고 열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그 오픈 브라우저로 여시구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프록시에서 리퀘스트 우리가 요청하는 정보들만 좀 사용하긴 사용을 할 건데 보통은 이렇게 서버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청을 서버 쪽에서 서버 쪽에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되는 정보들까지 이 프록시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컴퓨터 여기 설치되어 있겠죠 프록시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되는 값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내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서버 쪽에서 바로 신뢰하면 안 되는 예 그런 사례들을 보시는 거고 결제금액 조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내는 것을 서버 쪽에서 우리가 스프록시로 중간에 가로채서 조작을 할 거예요 그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서버 쪽에서 체크 여부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랩에 접근을 하시면은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샵 이게 가상 웹이 하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서 가격들을 이제 제공 그 가격이 제공되는 그런 상품들을 구입을 할 때 우리가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현재 앞에서 가격이 약 58.44달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애드카트를 눌러가지고 그리고 카트로 옮겨서 배송이죠 배송 쪽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배송 정보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클릭하면은 최종적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잘 만들었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플레이스 오더 플레이스 오더죠 그래서 요거를 주문을 나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문을 시키면은 주문이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또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마이 아카운트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어 우리가 와이너 예 와이너 그 다음에 패터 패터입니다 요거에요 요걸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로그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죠 예 주문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요것이 이제 서버에 전달되는 거 이게 사용자가 사용자가 서버 쪽에다 이 최종적인 가격들을 확인하고 이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가격이 같이 이제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카트에 갔다가 카트에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이 이게 전달이 되는 거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이게 되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카트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제 가격이 노출이 되는지 클라이언트 쪽에서 노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록시에서 프록시에서 인터세트 쪽으로 가시고 인터세트 이제 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전달되는 서버의 값들 중간에 인터세트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dd to car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파라미터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파라미터 정보에서 가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의 id 정보나 이런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다 파라미터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리퀘스트의 포스트 메소드로 현재 전달이 되죠 우리가 포스트라고 하면은 데이터들을 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 다음에 아래 바디 값의 바디 쪽입니다 이게 바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프로덕트 아이디 그 다음에 리다이렉 프로덕트 예 프로덕트요 이게 그룹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프라이스 5844 5844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제 5844 라고 써있는 것이 아까 58.44달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이제 서버로 전달되면 이제 중간에 아마 이게 점이 찍히면서 58달러.44로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주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프 스위터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각각의 이제 전달되는 그런 파라미터 정보 쿠키 정보 그 다음 헤더 정보들을 구분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요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파람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지금은 좀 더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작하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수정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전달되는 값들이 어떤 의미인가 이 서버에서 전달을 받았을 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금방 배워요 여러분들 배우시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들을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들을 조작하는 그런 인증 처리 미흡 쪽이나 그런 쪽에서 이 버프 스위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서비스가 이 조작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여기서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우리가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 칸 더 넘기면은 이것이 이제 카트 쪽으로 카트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값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트에서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내역이 나옵니다 내역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죠 주문을 이렇게 눌리면은 여기에서도 가격이 이제 전달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는 현재 보시면은 가격이 넘어가지 않고 CSRF에 대한 그런 방어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안에 대한 그런 대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칸만 넘기면은 포워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 칸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리퀘스트 값이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리퀘스트 값에 있는 정보들을 보시면은 오더 정보 특히 이제 가격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는 클라이언트로 보이진 않아요 다 서버 쪽에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되는 것들은 프록시를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하지만은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넘기면은 오더가 된 거죠 우리가 주문이 다 완료가 된 것이고 인터세처 이즈 오프를 푸시면은 주문이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BBQ였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지메제 프로세스를 한번 좀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모에이킹을 하기 전에 무조건 막 가격을 처음부터 이게 조작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은 정상적인 페이지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디어디에 조작을 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두 개의 페이지를 현재 거친 거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add to cart 우리가 여기다가 추가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쪽에다 해서 실제 주문을 한 것인데 취약점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쪽에서 가격이 조작이 될 거라고 지금 현재 확인을 했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조작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서버 쪽에서만 지금 이제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니까요 자 그런데 나중에 여기 어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여기에 관한 것들만 취약점을 언급을 하면은 나중에 또 이쪽에서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달되는 값들이 어디 어디까지가 전달이 되는가를 보시고 난 뒤에 조작을 할 때도 여기서도 한 번 조작을 해보시고 이쪽 단계에서도 한 번 조작을 해보시면서 가까이 취약점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조작을 해봐야겠죠 그럼 앞에서만 우리가 조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뷰 디테일 정보들을 한 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꿔봐야겠죠 여기서 바꿔봐야겠죠 그래서 인터세트 2존을 하시고 그 다음에 add to 카피를 합니다 똑같이 하면은 여기 이제 가격이 이제 가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1센트인가요 0.01센트인가 너무나 적죠 1, 1, 1, 1, 1000으로 할게요 이렇게 100으로 하면은 1000으로 하면은 1달러라고 되겠죠 중간에 소수점이 이 부분에 찍으면 1달러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저도요 그렇죠 1, 1, 1, 0이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그럼 바꿀게요 예 10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인터세트 2주 오프를 하시면은 전달되는 값이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에서 카트 쪽으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1달러 맞죠 아까 제가 헷갈렸는데 현재 100이라고 한 것이 1달러로 이게 조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성공을 한 거죠 우선은 성공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조작된 건 이 값이 그대로 서버에 전달이 되면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서버에서는 우리가 신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전달되는 값들이 이게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서버 쪽에서 DB에서 다시 한 번 그 가격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작된 것을 그대로 신뢰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 대한 정보들을 신뢰했던 그런 취약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파라미터 조작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더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시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주문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주문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조작된 정보로 영수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쪽에는 정상적인 58.44인데 아래는 1달러로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NotSolved라고 아직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제 수동으로 하나 우리가 가격 조작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연습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솔루션을 보시면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이쪽에서 원하는 방식들은 아닌 것이고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리피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가격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다 두면은 이제 Solve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후에 또 우리가 리피트라고 하는 기능들도 배우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한번 좀 풀어보셔서 해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 프로 버전에서 우리가 프록시 기능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로 넘어가는 과학을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건 아니었는지